경치가 끝내주는 건 모스크바 전의 수도였어. 좋을 때였지. 어. 문 앞에 둘 확인. 알카탈라가 더 있다. 체력적인 조치. 주시해. 자리 좋은데. 이 동네는 주차 힘들거든. 노란 셔츠가 도살자다. 빈색 안에 있던 가스는 없어. 어딜 이거 안 보여. 골목 감시해. 한 방이면. 어. 설계탄다. 놈이 아들이 있는 곳까지 안내할 거다. 아니면 가스가 퍼지겠죠. 그럼 씨 말 모든 게 끝장이야. 장비 챙기고 간다. 시간 없어. 이쪽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 장비 챙겨.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소음기 탄약. 음. 삼광탄은 포기해. 고생했다 니콜라이. 49개 활러포인트. 150그레인. 맘에 드나? 흐흐흐흐흐흐흐. 흐허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숨겨둬. 창고에서 집결한다. 카피. 물건을 가져와. 이미 출발했다. 대위. 토살자 죽이고 싶어하는 거. 잘한다. 놈을 죽일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대위님. 원장은 기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사로잡아야 돼. 안녕하시오. 이것만 합니다. 다른 놈들이 모르게 경비부터 처리하고 후문으로 진입한다. 내 신호를 기다려. 어이, 침착해. 화가 증빙 있으니까. 왜 좀, 카일. 지금. 깔끔했어. 니콜라인, 쓰레기 치워. 준비 다 됐어. 문이다, 카일. 선조회사. 사격주의해. 도살자가 하델의 행방을 알고 있어. 정보를 얻을 때까지는 살려둬야 해. 좋아. 늑대가 살아있다니 널 자랑스러워 할 테지. 죽었다. 적이 있다. 도살자가 도망친다. 클리어. 정보를 따라오지 못해. 정보를 따라오지 못해. 정보를 따라오지 못해. 정보를 따라오지 못해. 거의 끝났어. 놓치지 마. 잡았다. 문이 열려 있다. 정보를 따라오지 못해. 어떻게 세워있나. 아깝다. 넌 제크로. 네, 경찰로 나야되. 정보를 따라오지 못해. 카카오톡 너를 배워주지 빌어먹을 거야 이 자식이야. 넌 널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전 괜찮습니다. 목표는 각각 쪽에서 이동 중. 적 차량 좌측이다. 적 차량ieran 운이 낚ova다. 적 차량이다. 적 차량이다. 적 차량이다. 적 차량이다. 도망간다, 참아! 도살자가 도망친다, 참아! 저기다, 오타리받깽다! 도살자가 저집을 지났다, 강가 남쪽이다. 어디에 있나? 가는 중이다. 지원군 조심해.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대평이다 조심해. 로비 도망친다. 로비를 치고 줘봐. 살짝 강으로 가고 있다. 잡았다. 코놈 잘 달리는구만. 살짝 긁힌 것뿐이야. 잘 태워. 네놈들이 네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닥쳐 이 쓰레기 자식. 고기. 어, 잠깐. 엔진이 좀 말썽인데. 잘 좀 해봐. 너희들을 날려버려. 도망간다. 이봐 출발! 헬스는 어딨냐? 여시나 처먹어 이 새끼야. 어디서 상대도 안 되는 이 악해 빠진. 더 잘할 수 있잖아 대위. 내가 기억 못 할 것 같아. 안 사! 이 개새끼가 죽고 싶은 반짝이 있어. 이 자식을 가만 두면 안 됩니다. 걱정 마. 니콜라이 물건 어딨지? 프라이스 도착했다. 니콜라이한테 가서 물건을 이리로 가져와. 가일. 물건은 뒤에 있다. 뭡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섭을 위한 반돈일 뿐이야. 도살자가 마음을 돌릴지도.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들아. 제발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괜찮아. 아무는 용감하니까.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요 엄마? 여기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그러고 집에 갈 거야.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저흰 지금 없어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직접 할 필요는 없다. 할 건가? 전 빠지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오래 안 걸려. 앉혀. 무사. 아몬. 가스가 카레카 극장에 있다니 니콜라이도 판보하고 지원 요청해. 알겠다. 경찰차를 준비했다. 이걸로 탈출해. 좋아. 어디는 바르코프 저특에 있어. 놈을 죽일 거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터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자이터카이. 업무해. 라자. 자이터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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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이. 이걸로 탈출해. 자이터카이. 자이터카이. 제가 이걸로 탈출해. 도착할 수 있어. 구사. 자이터카이. 설마 우리 때문 아닐 거야. 길이 막혔어야 어쩌죠? 뚫어야지. 비키지 않으면요? 전부 긁정 나는 거지. 3조전. 죽는하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니콜라이 덕분이야. 따라올까요? 아니. 데이닐. 여긴 왜 온 겁니까? 뒷자리 하러 왔지. 여자와 아이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질이었습니다. 칼을 뽑은 이상.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힐 수는 없어, 카일. 그게 전쟁이다. 몰코크렘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하상. 누군가는 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 우리 손을 더럽혀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게 인모다.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 혼자서 할 테니까.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좋아. 바데르가 놈을 죽이기 전에 잡자. 알겠습니다. 추억이 남겨야 된다. 작전까지 문을 다Reg실 수 있는 게, 차이점. 이 날은 또는 비교. 이 날은 하루옷 보하는 남자를